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고, 선거인수가 그다음이고, 투표자수입니다. 투표자수가 가장 적고, 투표자수는 인구수보다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예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수에는 해당 선거구에 다른 읍면동 투표자의 투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직접 정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조작설에 살아있는 사례가 아닌지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많든지, 투표자수가 선거인수보다 많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특수지역에서는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건북면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대단히 귀한 그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건북면에 4월 기준 인구수는 112명입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 투표를 한 사람은 209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보다도 투표자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중에서 관내 사전투표만 하더라도 142표나 됩니다. 인구수 112명 가운데 70% 정도의 투표율을 가정하면 투표수는 80 정도가 가정되기 때문에 총투표수는 209명 가운데 250%의 투표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놀라운 수치죠. 특히 건북면은 특수지역입니다. 민통성 북쪽의 지역이기 때문에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3일 전에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투표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민통성 북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주 접견지역에서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전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문제에 민감한 민통성 내 마을에서 사전투표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여기에다가 민주당 지지도가 높다면 이것은 사전선거 조작설이 살아있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정밀조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인구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둘째 인구수보다도 선거인수가 더 많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 두 가지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탐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지역에서 인구수보다도 선거인수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밝혀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동작구 노량진 2동, 경기 하남시 신장 1동, 경기 연천군 중면, 대전전구 유청 1동, 중남보령시 대천 2동, 창원시 마산 학포구 가포동 등등을 다 고려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전국의 21곳에서 선거인수보다도 인구수가 더 많이 집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투표자 수가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경우로 판명됐기 때문에 더 놀랍습니다. 이미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에 선거인수보다도 투표수가 더 많았던 곳은 지역구의 사전투표 10군데 그리고 비례대표 27군데를 포함해서 모두 37군데로 그렇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선거 조작설에 대한 의구심을 명확하게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는 물론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 명부와 사전투표를 했던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는 식으로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인구수라든지 투표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선거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는 기회를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TV, GONGTV로 들어가시게 되면 영어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자주 사용해 주시면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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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